오케이 채연이 박채연 오늘 81기 연습이네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의 뜻은? Korea에서 아기들이 생일 파티를 연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 그렇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In Korea 누가 뭐한다? babies have a party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미국 미국 아니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그 중에서도? 두 두 두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하다시는 뭐가 하다시냐면요 바로 이 녀석이 하다시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누가 아기들이 뭐한다? Have a party 알겠습니까? babies 암만 빌어봤자 네 They They 네 여기에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인 have does 가 들어있는 형태인 has 같은 게 오면 안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오케이 뭐라구요? In Korea In Korea In Korea Baby's have a party Baby'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Very good On their first birth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y'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죠 At the party Baby's pick up their future 의 뜻은? 응 파티를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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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party 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As 어디 어디에서 라는 뜻입니다 네 오케이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좋습니까? 여기서 아기 들을 들 아기 들 고 들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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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다 집어든다 집어든다 뭐 같은 얘기죠 모들의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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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의 뜻이 기억 안 나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들의 미래죠 오케이 어디서 At the party At the party At the party 누가다 Baby's pick up 오케이 무엇을 Their future Their future 어디에서 At the party에서 누가 뭐한다? Baby들이 Baby's pick up 한다 무엇을 Their futu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At the party At the party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y's pick up Baby'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좋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묻고 답하기 그들의 미래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들의 미래가 언제 언제 그랬더니 그들의 미래 이랩니까 네 오케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네 오케이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집어드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을 하고 싶은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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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s pick What? What? Baby's pick up 자 누가 Baby들이 Baby's pick u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뭐 뭐 하다 Pick up 했듯이 뭐예요?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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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다 시죠 네 Baby's 안 망기려봤자 뭐예요? 어 네 Day Day죠 한 명 아니죠 그러면 Do Do예요 이 속엔 Do가 들어있어요? Do가 들어있어요? Do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안 생겼죠 네 그래서 What? Do Baby's pick up At the party At the party At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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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by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y's pick up Their picture 그치 At the party Baby's pick up Their picture 뭘 집어드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요거 다시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들어 집어든다 물건 하나를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란 대답 듣고싶어 하나의 물건은 여섯가지 질문 중에 물건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아이가 무엇을 집어드니 라고 묻고싶으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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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by 그 아니고요 이제는 더 baby죠 한명이야 여런명이야 한명이죠 이 아이가 만약에 남자라면 희 그렇죠 여자라면 쉬 쉬죠 네 그러니깐 지금 화장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 더즈가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깐 what 더즈 더즈 뭐 더 더 베이비 픽업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 한번 선생님 따라 읽어보자 It could be a pencil 잘 읽었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에디슨 긁어서 자 단어 할 때 한번 볼까요? 단어 재현이가 79 단어에서 뭘 익혔냐 여기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죠? 코드 했듯이 뭐였더라? 기억나요? 코드는 양념치로써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뜻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It could be a pencil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연필일 수도 아기한테 집어들려고 노아두는 물건이 뭐다? 아기한테 집어들려고 노아두는 물건이 뭐다? 그리고 야 이거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픽업해봐 이런 거 본 적 있죠? 도전해볼까요? 좀 길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볼까요?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or money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it 라고 읽던데 it 라고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it 야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좋아요 계속해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ok 그렇죠 그래서 뜻은 그 연필은 그 연필은 선생님의 연필은 선생님의 의미입니다 의미한다 선생님의 의미 ok mean 했죠? mean의 뜻이 뭐예요? 의미하다 의도하다 의미하다 의도하다 무슨 c예요? 하다 c죠 여기서는 의미한단 말이죠 연필이 의미합니다 means ok 미래에 뭐가 될 것을 선생님이 될 것을 자 그럼 선생님이란 대답 듣고 싶어 누구 누구보다는 직업이니까 연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필을 짚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왓 왓 더 왓 더 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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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펜슬 하나야 여러개야 하나요 그쵸 그 맘만 길어봤자 네 에이 화난데 어떻게 데이야 데이는 그것들 여럿인데 데알 그들의 그 연필 남자야 여자야 뭐야 이거 한번 길어봤자 그래 이 시잖아 이 자 히 시는 아니지만 이 시지 히 또는 시 또는 이 시일 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도 does 그래서 what does the pencil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it mean 연필은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pencil mean 그랬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더 펜슬 아니 더 펜슬 아니 더 펜슬 더 펜슬 그 뭐 means means a teacher means a teacher ok 그렇습니까 네 ok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마이크 means an entertainer 그렇죠 더 마이크 means an entertainer의 뜻은 그 마이크를 의미한다 entertainer를 entertainer 우리말로 하면 ok 마이크를 고르면 연예인이 된다는 의미다 미래의 future future의 entertainer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면 연예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대요 그쵸 무엇을 그 마이크가 의미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 누가 마이크가 뭐한다 의미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도 더 주죠 더 마이크 간만 길어봤자 이 시죠 그래서 마이크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does the mic mean 좋죠 됐으니까 마이크가 무슨 뜻이니 what does the mic mean what does the mic mean 했으니 it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렇지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what does the mic mean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계속해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프로게이머 아닌데 프로그래머인데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프로그래머 그래서 뜻은 그 마우스가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바로 가볼까요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 돈은 의미한다 회사원 회사원 사업가를 비즈니스맨 사업가였어 그러면 어 비즈니스맨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대 뭐 그래서 What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 돈이 무슨 뜻이니? What does the money mean?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그쵸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계속해서 코리안 콜 이스 도자비 그쵸 코리안스 콜디스 코리안스 콜디스 이스 돌자비 돌자비 오케이 문장의 뜻은 코 코리안 한국인들 이 콜 문다 문다 디스 도 이것을 도 돌자비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자비라고 불러요 코리안 콜디스 돌자비 코리안스 콜디스 돌자비 자 이 녀석의 발음이 안 들려 코리안스 콜디스 코리안스 콜디스 돌자비 돌자비 그러면 돌자비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돌자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쵸 한국인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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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코디스 자 어딘가 틀렸는데요 여기에 코리안스의 뜻이 한국인들이죠 네 한명이야 여러명이야 반망드려봤자 뭐 왓 대이저 그러면 부르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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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스 콜 디스 그렇죠 한번만 더 뭐 코리안스 콜 디스 너무 물어봤더니 코리안스 콜 디스 베리 굿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구요 그렇다면 다음은 81위죠 읽기 연습 2회차 안해도 되겠구요 프린트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요